이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단어가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들어도 어렵고 또 좀 복잡한 얘기이기도 해서요.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선거제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 비례대제입니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만 승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여기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 합해서 모두 300명입니다. 총선 때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죠. 지역구 후보 중에 한 명을 고르고요. 지지하는 정당도 뽑습니다. 이 정당 투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당이 10%를 득표했으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10%인 4.7석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연동형은 조금 복잡합니다. 똑같이 A당이 10%를 득표했으면 전체 의석 300석에서 10%, 30석을 채워줍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으면 20석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겁니다. A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넘게 가져갔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이제 한 석도 주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전당들은 연동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준연동형제인데요. 다 연동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연동을 합니다. 2020년 지난 총선에서는 47석 가운데 30석만 준연동형 제도를 적용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위성정당은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득표율만큼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 3석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립형, 연동형 두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지난번 총선 때 준연동형제의 취지에 따라서 의석이 제대로 배분이 됐다면 한국 정치가 조금 더 나아지고 달라졌을까요?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정법이니까 이거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난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게 양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47석의 한 절반 가까이 아니면 한 40%는 아마 정의당이 가져갔을 거예요. 정의당이 그래서 15석 이상, 15석 이상 이렇게 가져갔을 거고 안철수 신당이 신당이라고 하지 않은 국민의당,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당이었죠. 여기에서도 꽤 더 3석 가져갔는데 지난번 결과에서는 위성정당 나와서 근데 거기에서도 한 6, 7석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정의당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만약에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그래서 정의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호불호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선거라는 정당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이제 정의당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정의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다면 민주당의 사촌정당이 더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역동적으로 좀 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결정됐을 때 또 뒤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오의 정치 대립의 정치를 막을 수 있게 좀 범퍼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조금 한두 석 두세 석이 아니라 좀 덩어리가 있어야지 이게 협상력이라는 것도 있고 원내 교섭단체가 있어야지 좀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었던 거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희가 저희 당에서도 사과를 여러 차례 했듯이 이거는 우리들 스스로가 위선을 했던 거예요. 지금 또 그 질문 앞에 지금 또 놓여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때도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이미 그때도 이런 거를 예측을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금 와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위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치 자체가 민주당만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뭐 더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만을 위해서는 안 돼요.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심이 있어야 되고 국가 국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민주당이 부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만 우선이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파쇼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서 싸움을 하는데 자기네들 둘이 싸우면 한 수 틀려버리면 그 테이블 협상장에 나오질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3당의 존재가 있으면 제3당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제가 저쪽 편을 들어버리면 내가 안 들어가는 게 이게 뭔가 나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내 거를 관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정치는 어차피 조율이고 타협인데 그 질서를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거냐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주당만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중재자의 역할 제3당 제4당의 역할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필요하다. 이 주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잘하기 경쟁을 할 때 국민들에게도 더 품질 좋은 서비스 정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싸움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위성정당에 따라서 상당한 의석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민정권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의 분석인데요. 그래서 더 민주당 지도부의 침묵이 길어지는 거 아닌지 이거 팩트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실제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팩트체크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정이죠. 그런데 이제 최병천 원장 저도 잘 아는 분이고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수치 자체가 좀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다는 게 뭐냐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20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20석을 가져가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최종 의석수를 결정을 했는데 자 민주당이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지역구만 163석 가져갔고요. 국민의힘은 84석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총선 이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지역구에서 40석이나 더 얻어요 그러면 84석에서 120석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일단은 하신 거고 저는 지난번 2020년 총선보다 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로 지금 국민의힘 심판 분위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매우 어렵다. 그거는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석 120석이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정당 득표율에 민주당 40% 그리고 국민의힘 40% 이렇게 해놨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비례의석을 계산하기 위해 그렇게 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선거도 양당이 40-40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33.5% 정확하게는 더불어 시민당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위성정된 미래한국당이 33.8%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새누리당이 33% 가져갔고요. 2012년에 새누리당이 그때 박근혜 비대위로 과반했잖아요. 153석 했잖아요. 그때 40%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20%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비현실적인 거를 조건을 한 거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 구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수가 분열돼서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것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최대한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위성정당 방지법이 아예 없을 때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30%를 가져간다고 하면 대략 24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비례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위성정당 방지법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이 위력이 아예 반감되거나 지금 김상희 의원이 아예 오늘 발의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정당은 지역구에 의석을 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비례명부를 내려면 비례명부의 5배의 지역구 출마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례명부를 내가 10명을 냈어요. 그럼 지역구 출마자가 50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미달하면 이 명부 자체를 무효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성정당이 만약에 들어서려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24명을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구에 100명을 출마시켜야 됩니다. 위성정당에서. 국민의힘과 별도로 그렇게 막겠다는 거예요. 국민의심 이를테면 위성정당이 100명을 출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성정당 아예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못 만들면 나머지 정당들이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얼마나 지역구를 출마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민주당이 손해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니고 위성정당이 안 만들었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당들에도 조금씩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정당이 수혜를 보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다당제로 가는 거 하나. 그래서 연합정치 타협정치를 하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김대중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얘기를 98년에 그거를 제도를 도입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노무현은 대연정까지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꽉 막혀서 증오의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의 모든 전통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집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들 누가 됐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분들이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신을 생각을 한다라면 그리고 계승자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지금 친명 주류가 사실은 과거에 전통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층하고 좀 멀어져 있어요. 사실은 약간. 그런데 저는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나선다라고 한다라면 그분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진짜 김대중 노무현의 계승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학 전 차곡기님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큰 결단을 내린 이탄희 의원에 대한 반응이 당내에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 극성 지지자들은 이탄희 의원의 말은 맞지만 초선 의원의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쉽다. 지금은 의석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편안한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탄희 의원이 지역구를 더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발언이나 반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랬던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지지층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민주당 정부를 심판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를 차지했는데 지금 하겠다고 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설아만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정치를 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진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린치나 사법적인 어떤 재단 이런 걸로 그냥 지금 시간 1년 반을 다 보냈잖아요. 그럼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또 그것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번에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지지층들의 마음은 저는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어 좀 떨어져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1년 반 동안 얼마나 다사다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치를 만약에 다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3년을 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국민들한테 정말 재앙적인 상황인 거예요. 정치 책임인데 이 책임이 지금 문제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 권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장벽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되는 거 없이 오로지 그 폭격을 막고 파도를 막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지금의 정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냐. 그걸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으로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반으로 갈르세요. 이거 진짜 엄마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진짜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전반적인 모든 상황까지를 포용한 채 그 상황 하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지지자들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금 이탄희 의원의 그런 결정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 교체 이거 자체를 바꿔내는 게 민주당의 숙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바꿔내는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일 때 이걸 하게 되면 마치 선거에서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했던 말을 뒤바꿔서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에 저는 이게 1대1 구도가 되면서 지금 마치 윤석열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병리평으로 돌아가서 1대1 구도가 됐을 때 저는 이게 선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탄은 이재명 대표한테 다 가게 될 거예요. 언행불일치 해버렸죠. 책임 묻게 될 것이다. 정치 개혁 못하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터지게 될 겁니다. 본방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하나 짧게 더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권역별 비례제 도입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 단위로 사고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사고를 권역으로 또 쪼그라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이것이 서로가 균등하게 지역발전이 균등하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역할을 훨씬 더 축소시켜버리고 사실상 효과는 볼 수 없는 전무한 그런 제도라고 봐요. 전국을 차라리 놔두는 게 낫지. 이걸 또 쪼그라뜨리겠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를테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10%, 20% 넣었지만 한석도 안 나오니까 이런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는 호남하고 pk를 묶어서 한 권역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현재 나온 한들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말하자시피 크게 사고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는 봉쇄조항이 그러면 한 7, 8%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례를 얻을 수 있는 정당 자체가 더 줄어들어요. 지금 3%거든요. 지금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거에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나온 정치권 이슈도 좀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세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당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각을 아주 날석에 세운 것 같은데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결별 선언 전 단계 정도 저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는 거의 롤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52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재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승부를 보려면 사실은 다음 몇 년 안에 승부를 보고 물론 요즘은 뭐 하도 이제 80대신 분들도 정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뭐 바이든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조금 이제 정치적 시계가 본인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뭐 탈당을 하고 뭔가 당을 좀 만들겠다. 뭐 이런 신호를 저는 읽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 말 중에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다당제를 통해서 무당층을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또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해 주신 얘기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 뭐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 아는데 저는 뭐 찬발에 떠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거 뭔가 정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탈당을 하려면.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뭐 다당제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거라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탈당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몇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매우 공천이 위험하신 분들은 좀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판세가 민주당에 나가면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그래서 양당제 체제에서 민주당 나가면 춥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실은 거의 수도권 저는 거의 뭐 몰살당하게 될 수준이라고 지금 보여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가기도 어렵고 무소속으로 뛰어서 본인이 당선될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어떤 윤상현 뭐 이런 분들 같이 막 그 정도의 지역구 관리가 안 된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주당에 다 남을 것 같고 비명이라고 할지라도 좀 아주 찍힌 분들 있잖아요. 뭐 김종민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 몇 분이 좀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요. 민주당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원외 친낱계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이미 신당창당 위안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친낱계 현역 의원들은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세력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적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명분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이 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누군가를 반대하니까 저 사람은 옳지 않으니까 이러한 레토릭으로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정치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냥 나갔다가 지금 김준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 외투 없이 그냥 거의 런닝구 입고 나갔다가 굉장히 추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맞아지게 되면 실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이런 분열이나 좀 갈등을 더 좀 이렇게 수습하거나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을 통합해서 실제 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그 통합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의 수장이니까 그 당만 수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차기의 대선 주자로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좁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크게 행보를 하는 게 좋죠. 말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작은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면 확장성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의 위험 신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보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나? 훨씬 더 포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지 못하면 확장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포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에디터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비명계가 좀 나가주는 것도 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명계를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명계 의원 친명계 의원 다. 아까 나가는 춥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고민이 뭐냐면 워낙 지난번에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특히 수도권에 거의 싹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은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물갈이도 해야 돼요. 역대 총선을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물갈이를 더 많이 하는 쪽이 마치 혁신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총선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승리한 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최근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46명을 교체하겠다. 거기에 현역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영남계 막 물갈이하고 그러면 민주당도 뭔가 최소한의 퍼포먼스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누구를 바꿨다. 누구를 영입해가지고 누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비례를 가지고 그렇게 인재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민주당은 또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처럼 아예 컷오프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감점을 받더라도 하위 20%는 20% 감점만 남으면 경선 붙여줘. 그런데 이분들이 또 지역구 관리는 잘했어. 그러면 붙어 신이 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나가주는 게 당의 운용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동학 최고가 얘기하셨듯이 이게 어떤 당내의 이런 갈등조차 중재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조금 협소해 보이고 편협해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대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16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안철수 분당하겠다고 뭐 나갔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가 굉장히 극친하게 했어요. 어쨌든 네가 요구하는 거 심지어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너한테 권한까지 다 줄게 그랬는데 안철수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의당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그때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만은 그게 문재인에 대한 약간의 여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짜라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얼마나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나가더라도 생각보다 타격이 안 클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어쨌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도권 선거에서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 2% 차이로 국민의힘과 붙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만약에 진짜 1대1 구도가 된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진짜 자기네들은 당선될 마음도 없어. 그냥 고춧가루 뿌리겠다. 이런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지금 필요하다. 위험 요소는 줄이고 장점은 최대치화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에서의 어떤 전략이나 시야 이런 것들을 좀 갖고 당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분열 명분을 최대한 빼야 국민들이 거기에 소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나 전략 이런 것들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수도권 선거에서. 괜찮아요. 이준석 신당 쪽에서 나와서 또 국민의힘 표 많이 가져갈 거니까 다 쌤쌤 될 거예요. 너무 걱정은 민주당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오늘 하나 짚어볼게요.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도 당내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상범 의원은 종로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희숙 전 의원은 0.5선밖에 안 된 사람한테 비키라고 하는 거는 좀 예민한 문제고 판단도 애매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건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 출마하겠다 까지는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거 팀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플러스 1을 만들러 가야죠. 마포 정청래 의원하고 붙던가요. 그동안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기대감은 다 올려놓고 갑자기 막 갈 것처럼 해놓고 그다음에 쏙 이렇게 가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 김빼이. 김이 완전히 빠지는 거죠. 모양 빠졌다. 김빼이다. 모양 완전 빠졌다. 아무 전선도 살아나지 않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의 어떤 자극제 역할조차도 지금 못하는 상황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김빼인 상태로 저는 됐다고 봐요. 하태경 의원 선택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해운대를 내려놓고 여기에 왔을 때 사람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더 험지로 가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도 저는 어느 정도로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로가 험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첫 번째로 한동훈이나 원희룡이 종로고 얘기 나와서 또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올 때는 험지라고 하다가 왜 내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양지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최재형 의원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세 번 연속 민주당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세훈하고 정세균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때도 정세균 전 의장이 이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이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한테 완전 험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박용진이 있는 강북구처럼 한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잡아보고 막 이런 데는 아니지만은 크게 보면은 약간 불리한 지역. 하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본인이 개인기로나 뭐 이런 걸로 조금 극복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하태경한테 박용진하고 붙으라고 하는 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의원과의 매치가 더 많이 거론되기도 했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붙는 것도 사실은 저는 하태경 의원이 판단을 해봤겠지만은 아 이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남 상구 빼놓고는 지금 서울이 전역의 험지입니다. 지금 여론 분위기나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분위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은 서울은 내가 그러니까 종로는 하태경 입장에서는 종로는 충분히 험지다. 그리고 종로의 정치 1번지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사수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은평구가 은평구. 박주민하고 붙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청청래랑 붙더라고. 이 정도의 험지로 보내고 싶어하는 간극이 좀 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은 아닙니다마는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을 검토를 하면 출마를 검토를 하면서 검토했던 데 중에 한 군데가 종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도부 쪽에서 조금 불쾌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팀킬이에요. 팀킬. 종로는 민주당 쪽에서도 워낙 또 상징적인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전한 상황이어서 과거에는 청와대가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1번지였는데 지금은 정치 1번지가 어쨌든 용산으로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자효과는 있는 거죠. 상징성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제가 팀킬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하태경 의원이 글로 가면 국민의힘의 어떤 당세가 확장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확장이 돼야 되고 전선이 형성돼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야 되고 이런 건데 김 빠지기가 완전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이 뭐 저게 뭐야 누가 하태경을 하태경이 나올지 최재형 의원은 오히려 좀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양질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되는 분인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좋은 정치인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 그건 되게 얍실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 선거제 얘기로 사실 두 분을 모셨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권과 또 이제 오늘 정치권 이슈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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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